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갑술일에 대해서 시작할게요. 개요월도 이제 끝나가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금 11단계 지났고 그리고 신금 20일 기간 안에 저희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운이지만 지금 보시면 금기운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세게 들어왔죠. 유술합의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뜬 것은 무엇입니까? 갑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관이 총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 일관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앞부분에 말씀드릴 때 아래쪽 화살표 아래 방향, 핸드폰에서 볼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동영상 아래쪽으로 가는 버튼이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자세한 링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관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만세력이 무엇인지 읽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만이라도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항상 갑목부터 시작을 하죠. 갑자일주라든가 갑인일주라든가 갑을 가지신 분들, 자신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일관입니다. 네, 갑일가는 비견이 양지에 앉은 날이지요. 무슨 말이냐고요? 갑술일이잖아요. 술토가 갑목 입장에서는 양지가 됩니다. 이게 양지라는 말이고요. 같은 글자가 올랐으니까 비견입니다. 비견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비견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나 가족,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분들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응원을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또는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도 하는 날이에요. 갑목분들 어쨌든 오늘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슈가 있을 것 같네요. 힘을 내시고요. 금요일입니다, 다행히.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오늘 겁제죠? 겁제가 오늘 술이잖아요. 이 술이 또 임묘작용을 해요. 임묘, 에너지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술토 속에 임묘되는 것은 사실 많아요. 술토 속에 어떤 글자들이 임묘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 임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병화, 병화도 임묘를 합니다. 병화도 임묘를 하고 을목도 임묘를 하고 그리고 무토도 임묘를 하거든요. 무술련 기억나시죠? 작년이었어요. 이렇게 임묘작용이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갑목, 을목까지 했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가 아까 제가 임묘되는 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화 자신이 임묘되는 건 아니고 병화 자신도 임묘가 되는 기운이 있지만 오늘은 갑목이 떴다 그랬잖아요. 인성, 특히 편인이 임묘지 위에 앉은 날입니다. 임묘지 위에 지금 창간으로 들어앉았죠. 전체적으로 일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정체되고 자꾸 멈추는 거예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인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구나. 내 주변 사람들도 임묘가 되지만 나한테 인성작용이 되는 것들도 임묘가 되기 때문에 일적인 흐름은 굉장히 느려지고요. 돈에 대한 갈망도 커집니다. 그만큼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요.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오늘 정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에요. 어떤 거래라든가 계약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지금 10월 초죠. 그런데 연봉 재계약 벌써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부서 이동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도장 찍어라라고 하시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소속이 변경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약직에서 정규직 혹은 정규직에서 계약직 아니면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또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일방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어떤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시거나 새로운 학업과정, 학교라든가 학원 혹은 두 번째로 배우는 어떤 과목들은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아까 임묘되는 글자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오늘 간목이 지금 임묘지 위에 앉았기 때문에 평관이 올라온 날이거든요. 평관도 임묘지 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잔일들이 들어와요. 오늘 하루 굉장히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모른 척할 수도 없어요. 인사상에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앞으로 이제 어떤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승급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 인수인계라든가 또 팀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의견을 중지한다든가 또 지금 당장 이걸 안 한다고 회사가 무너지지도 않는 하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통계 내고 내가 총무도 아닌데 비품 주문하게 되고 진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잔일도 있잖아요. 오늘 금요일 이 당장 10월 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계산서 정리도 해당 부서 직원이 있는데 그 부서 직원이 오늘 뭔가 일이 있어서 자기 업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까지 자잘한 것들까지 다 넘어오게 되어서 오늘 하시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분기 업무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운도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오늘 갑기압이라서 비견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셔서 우와 하고 만세 부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일단 기토분들은 갑기압이 일어나는 날인데 환경적으로는 술토이기 때문에 양지에 해당이 되는 환경이 들어왔어요. 이제 확장이 되는 환경이죠. 지금까지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계획을 하시게 되고 구상을 하시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과정적인 준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비품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는 사무실을 또 개업을 하시게 해서 사무실 계약도 하시게 되고 이런 도장 찍고 사인을 하시게 되는 실질적인 확실한 준비들을 오늘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기토들은 어쨌든 긍정적인 하루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관들 하겠습니다. 경금이죠. 경금일관분들은 재성이 들어왔어요. 재성이 들어왔고 편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편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아직까지 양쪽으로 힘이 있는 날이에요. 가까운 가족들이 응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일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상당히 큰데요. 회사에서는 본인이 일하시던 창가 자리를 안쪽으로 옮기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1층에서 일하셨는데 6층으로 옮기시게 된다거나 물리적인 사무 공간 자리를 바꾸시게 되거나 층을 바꾸시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자잘한 실수들이 자꾸 나오게 돼요. 복사를 했는데 한 파트를 아예 복사를 안 한 거예요. 많은 장수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혹은 이제 축소 복사를 해야 되는데 확대 복사를 해서 종이를 많이 날리게 되거나 이미 100페이지를 눌러가지고 중단하게 되는데 100장을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잔실수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업무들에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은 정제가 오늘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술도가 관대지죠. 네 그리고 이것저것 뭔가 많이 버려놓게 돼요. 일을 상당히 많이 버려놓게 되는데 결과물이 하나 또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쉬운 하루고요. 또 회의실에서는 회의실 안에서 상대의 어떤 직원이라던가 상사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부서 안에서 자잘한 업무 포지션들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 업무만 맡아야 되는데 기술본부장님의 어떤 대타 업무를 하시게 된다거나 또 본인이 계획한 일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에요. 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그래서 신금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임수 하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식신이 오늘 들어왔죠. 수생목 식신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조직 안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돼요. 나를 헐뜯고 비난을 하거나 좋지 않은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말이 이상이 와전돼가지고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돼요. 또 되도록이면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게 좋은데 실현하지 못할 말들은 오늘 하지 말고 진짜 말씀은 최대한 아끼시고 필요 없는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과도 적당하게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늘 반모임을 갖는 친구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회사 안에서 거리를 두시고 혼자 편의점 가신다거나 이런 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오늘 평판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수 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서 죄송하네요. 상관이 세지에 앉은 날입니다. 세지까지는 제가 보통 힘이 있다고 보죠. 양폿에서 세지가 있는 거고 이건 개수분들은 음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지로 저는 이거를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오늘 어떤 운이 들어왔냐면 본인을 도와주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불안정해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신경 안 쓰게 주변 정리도 알아서 하시는데 정작 개수일관 본인은 감정상태에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고요. 또 작은 자잘한 자극들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표정과 행동 변화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또 주말이 또 다가오네요. 모두 모두 힘내시고 다음 영상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